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설루니가 전서 2장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적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오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 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두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오 기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를 승배하는 황제 승배 사상이 그 땅에 가득했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왕이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 성도들을 바울은 깊이 공감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사실은 지금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계속 전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원래 정통 유대교의 신봉자였습니다. 열심히 그 유대교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바울이 담회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유대교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바울은 유대교에 있어서는 배신자와도 같은 그런 인물이었고 또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어디이든지 유대교 박해자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빌리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 박해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면 대살로니가로 건너가고 대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또 베레아로 건너가고 이렇게 계속 옮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2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리포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전해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동시에 바울에게는 큰 기쁨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대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하여 바울에게 칭찬과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할 만큼 소망할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너무도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열매들이었습니다.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오 기쁨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걸어온 믿음의 여정을 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면서 너희에게 일어나는 그런 박해와 고난은 헛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또 고난 중에서도 너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그러한 너희들을 통하여서 너희와 같은 훌륭한 열매들을 맺게 할 것이고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의 기쁨이고 또 영광이고 자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중에서도 직장과 가정이나 또 속한 여러 공동체 속에서 어려운 중에 믿음을 지키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 상황에 놓인 것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 통하여서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 바울을 통하여 또 대살로니가 성도들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몇 가지 본을 보여주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삶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된 삶이었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다 꿰뚫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정통,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코람데오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이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그저 나의 감독자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계신 주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주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단계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자칫하면 굉장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신앙 생활을 완벽하게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다 지키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모든 예배와 또 섬김에 빠지지 않게 되죠. 점점 완벽해져 갑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마음에 교만함이 쌓이고 또 자기의에 사로잡히기가 쉬운데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리세인들이 이런 신앙이었고요. 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옳지 않다 그렇게 외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된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사람은 다 알지 못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록 억울하고 또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리낌이 없다면 괜찮은 것이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동시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죄에 넘어졌을 때라도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서 나의 마음을 그 따뜻한 아버지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저를 살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따뜻한 아버지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3절과 5절에 보면 그 코람데오의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그의 복음에는 간사함이나 속임수가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아첨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주 냉정하고 또 강박한 전도자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바울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사람 눈치를 보며 사역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고 오직 복음을 담대히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는 진리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싫어했던 것이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고난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도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따뜻한 아버지의 눈으로 그를 감찰하고 계시며 기쁘게 보고 계심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핍박하고 멸시하고 힘들게 하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다는 그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진 바울을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한 것인데 그 모습이 가장 잘 담긴 구절이 바로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사람을 기쁨으로 또 목숨까지 내어주며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행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를 궁유리 여기시며 섬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사도바울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간절히 충보하였던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나 자신의 전적인 삶이 돌이켜지고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회계를 가져오게 되었다면 오늘 사람을 향하여서는 자신의 생명과 전심을 다하는 섬김과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 예수님과 같이 이 사우더 바울과 같이 사랑의 수고를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 전도자는 복음만 나누지 않고 자기 자신까지 나누게 됩니다. 제가 시골교회를 3년 정도 섬기게 되었었는데요. 그 시골교회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 작은 시골마을에는 제가 섬겼던 그 칠봉교회와 또 여우와의 증인교회가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했을 때는 이미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칠봉교회와 여우와의 증인교회가 작은 8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마을에 함께 한두 해 정도 있다가 결국 여우와의 증인교회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떠나게 되었어요. 칠봉교회가 영적으로 쎄서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스스로 나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이 돈이고 또 사람 숫자이다 보니까 80여 분 정도 되는 노인분들이 그들에게는 계산이 안 되었던 것이죠. 수지가 안 맞아서 그들은 한두 해 있다가 안 되겠다 하고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정통교회들은 지금도 시골 곳곳에서 그 마을 주민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삶을 같이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백마디의 말보다 때로는 한 번에 마음다한 섬김이 더 귀한 메시지가 될 때가 있음을 그분들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마을 청소도 하고 함께 농사도 거들고 하면서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그렇게 신실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겼던 그 복음은 말로만 전해진 복음이 아니라 그의 온 삶을 다하여서 노력을 다하여서 그리고 그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전하였던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의 복음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의 수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필요 없고 아첨이나 속임수를 쓰거나 화려한 언변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비위를 맞추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정직하게 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며 사랑으로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너무도 강력합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고 또 그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렇게 복음에 헌신된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자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한마디의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심령이 변화될 만한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간증과 같은 일들이 주변에 소문나게 되는 그런 일 가운데 여러분이 저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4절 말씀에 바울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피며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수고로 삼겼습니다.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사람을 볼 때에 그 마음과 깊은 곳까지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의의 눈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국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보며 피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속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모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감찰할 수 있는 주님의 눈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그 눈으로 아버지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보며 판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규제 범위를 좁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아버지의 상태까지 살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궁일히 여기고 계심을 아버지 깊이 깨닫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하여 주고 격려하여 주고 필요한 것을 섬기며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저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아버지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 복음의 헌신대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하나님 저희 자신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말로만 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 내려놓으시고 목숨을 들이며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우리도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애쓰고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밈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19절에 바울의 기쁨이요 소망은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킨 대살로니가교의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 돈입니까 아니면 건물입니까 아파트 청약이나 주식이십니까 우리의 멸류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전심을 다하여서 노력하고 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생명들을 귀하게 섬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이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영혼을 구원하며 섬기는 일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에서 사랑의 수고와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에론부를 기도하고 개인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한 하늘에 있게 다여주시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썩어진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찾고 발망하고 다소주 주님 천국을 바라보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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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희가 신앙을 기대하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영혼을 주님께도 하나님 세워 하나님 저희가 천국을 얻어서 그늘과의 아버지 저희가 우리 자녀나 영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흠한이 더군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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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존귀한 주생을 정의함에 영원을 주지 않게 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